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유닛에서는 문자열 사용하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파이썬 프롬트에서 문자열 Hello World를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변수를 사용하자 라는 겁니다. 그래서 Hello다 라는 변수에다가 문자는 어때요? 따옴표로 문거 주기로 했죠? 그래서 Hello World를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이제 Hello라는 변수에 이 문장이 들어간 거죠. 그럼 Hello라는 걸 출력을 해볼까요? 이렇게 하고 엔터 쳤더니 이 변수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자, 이처럼 문자를 우리가 작은 따옴표로 문거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꼭 영문장만 되느냐 한글도 되있죠? 변수를 이제 Hello라는 변수로 바꿔서 따옴표로 문거서 안녕하세요 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이렇게요. 네, 엔터 치면 Hello라는 변수에 안녕하세요가 들어갔다라는 거죠. 자, Hello라는 변수 한번 구경할까요? Hello라고 쳐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한글이든 영어든 이렇게 변수에 저장시켜서 그 변수에 들어있는 값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네, 파이썬에서는 우리가 문자열을 할 때 우리가 작은 따옴표로 묶었는데 그 작은 따옴표로 묶는 방법 외에도 문자열을 만드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큰 따옴표로 묶는 방법도 있고요. 작은 따옴표 3개로 묶는 방법 또 큰 따옴표 3개로 묶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바로 이제 Hello다 라는 변수에다가 따옴표 하나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출력을 방금 해봤죠. 이렇게요. 됐죠? 그리고 나서 이제 Hello를 딱 보여라. 그러면 이렇게 보여줬어요. 이번에는 자, 이곳에 클릭을 하고 제가 엔터를 치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죠. 이 따옴표 하나짜리를 없애고 쌍 따옴표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쌍 따옴표로 묶어도 결과가 똑같을까? 자, Hello, 저 보세요. 그랬더니 어때요? 이렇게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작은 따옴표 3개로 한번 해볼까요? 자, 이 내용에다가 엔터 치면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양쪽에 있는 쌍 따옴표를 지우고 이곳에다가 따옴표 3개 끝에도 따옴표 3개 하고 엔터 치면 엔터 치면 변수에 할당이 되고 자, Hello 좀 보여주세요 라고 엔터 치면 어때요? 결과가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번에는 또 이거를 엔터 쳐서 나오게 한 다음에 이거를 쌍 따옴표 하나, 둘, 세 개를 해보세요. 끝에도 쌍 따옴표 하나, 둘, 셋 하고 엔터 치면 꼭 Hello 좀 보여주세요. 네, Hello 변수에 저장된 값을 보여주세요 라는 거죠. 네, 그랬더니 이렇게 똑같이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처럼 우리가 문자열을 만드는 방법 따옴표, 큰 따옴표, 작은 따옴표 3개, 큰 따옴표 3개 이런 여러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제 여러 줄로 된 문자열을 표시할 때는 어떻게 할까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작은 따옴표 3개짜리로 시작을 하고요. 자, 자기가 내용을 입력을 하고 엔터를 쳐요. 그리고 또 내용을 입력을 하고 엔터 쳐요. 또 내용 입력하고 엔터 쳐요. 그래서 쓰고 싶은 문자열을 다 계속해서 입력을 하고 마지막에서 이제 다 썼다. 그럼 마지막에 이렇게 따옴표, 작은 따옴표 3개를 닫은 다음에 엔터를 눌러주면 돼요. 자, 여기 봤더니 헬로우라는 변수에다가 문자열을 할당할 거예요. 따옴표 3개 들어왔죠. 내용 쓰고 엔터 치고 안녕하세요. 엔터 치고 파이썬입니다. 하고 끝에 뭐를 막으면 돼요? 이 따옴표 3개로 막아주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화면에 표시해 주세요. 프렌치 헬로우 해주면 이 내용이 나오겠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헬로우라는 변수에다가 일단 할당을 하겠습니다. 따옴표 3개 해주고 나서 내용을 입력할게요. 자, 헬로우 월드 해주고 그냥 엔터 쳤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말로 안녕하세요. 자, 엔터 치고 계속해서 한글로 쓸게요. 네, 파이썬입니다. 여기까지 썼어요. 따옴표 3개 하고 엔터 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이제 화면에 표시해 볼게요. 자, 프린트 해주세요. 무슨 값? 헬로우 값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은 자, 헬로우에 할당된 내용이 이렇게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러 줄로 된 문자열을 표시하고자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작은 따옴표 3개로 시작을 하고 끝날 때 작은 따옴표 3개로 막아주면 되겠습니다. 프린트 함수로 헬로우의 내용을 출력해 보면 이렇게 입력한 문자열 3줄이 출력이 되는데요. 사실 파이썬 셀에서 여러 줄로 된 문자열을 사용할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 줄로 된 문자열은 주로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에서 사용을 하는데요. 이처럼 여러 줄로 된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3개로 시작을 해서 작은 따옴표 3개로 끝나게 되고요. 물론 우리가 큰 따옴표 3개로 시작해서 큰 따옴표 3개로 끝내도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문자를 표현을 할 때 문자열을 표현할 때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 이렇게 한 가지로 통일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을 할까 왜 그런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열을 사용하다 보면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 큰 따옴표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사용하는 규칙은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를 넣고 싶을 때가 있죠. 문장 이렇게 하다가 여기에 지금 작은 따옴표가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또는 문자열 안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를 넣고 싶다면 문자열을 이렇게 큰 따옴표로 묶어줘요. 그러면 문자열 안에 이거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반대로 문자열 안에 큰 따옴표를 넣어야 되는 경우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묶어주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작은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 이렇게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 오류가 발생이 되고요. 큰 따옴표 안에 또 큰 따옴표를 쓰면은 이것도 오류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줄로 된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모두 넣을 수가 있습니다. 또 큰 따옴표 안에도 작은 따옴표와 큰 따옴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우리가 스크립트 파일로 만들고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파이썬 셀에서 파일에 new 파일 해주면 이렇게 창이 나오죠. 그러면 이곳에다가 입력을 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죠. 변수를 줬습니다. 싱글 쿼트라는 변수에다가 안녕하세요 파이썬입니다. 라는 문자열을 표시를 할 건데 문자열이니까 어때요? 작은 따옴표 3개로 묶었고 작은 따옴표 3개로 끝났죠. 이 안에서는 여러분이 쌍따옴표든 작은 따옴표든 구분 없이 모두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화면에 쌍따옴표 안녕하세요 쌍따옴표 이거를 표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썼고요. 엔터 쳤고 또 파이썬입니다. 여기에 작은 따옴표 모양도 표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썼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더블쿼트 1에다는 이제 이런 식으로 헬로우를 표시하고 싶다. 그런데 이렇게 쌍따옴표도 같이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쌍따옴표와 쌍따옴표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고요. 파이썬에다는 이렇게 작은 따옴표 표시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쌍따옴표 3개로 시작하고 쌍따옴표 3개로 막았습니다. 이렇게 한 줄로도 표시할 수가 있죠. 그래서 헬로우 파이썬을 표시하고 싶다. 그러면 쌍따옴표 3개로 시작해서 쌍따옴표 3개로 끝나고 사유에 드는 여러분이 구분 없이 임의의 문자열을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대로 표시가 됩니다. 저장하고 F5키 눌러서 실행 결과를 보면은 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네, 지금까지 문자열의 다양한 사용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문자열은 이렇게 작은 따옴표로 문고도 되고 큰 따옴표로 문고도 된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을 해주고요. 자, 여러 줄로 된 문자열은 작은 따옴표 3개 또는 큰 따옴표 3개를 사용한다는 거 기억해주면 되고요. 문자열 안에 작은 따옴표나 또는 큰 따옴표를 넣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자주 사용하는 게 아니라 가끔 사용하기 때문에 그때 다시 돌아와서 찾아보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작은 따옴표 안에 작은 따옴표를 넣을 수는 없을까 방법은 있습니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작은 따옴표 안에 이런 역슬래시를 붙여주면 돼요. 자, 이 역슬래시는 여러분 키보드에 따라서 이런 원표시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문장에 이렇게 쓰다가 이 부분에서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화면 자체에 표시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역슬래시하고 작은 따옴표를 적어주면 돼요. 이렇게 하면 화면에는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자, 큰 따옴표도 문장 중간에 이렇게 큰 따옴표를 표시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요? 역슬래시 해주고 큰 따옴표 역슬래시 해주고 큰 따옴표 그러면 큰 따옴표 자체를 출력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수문자를 포함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슬래시를 붙이는 방법을 뭐라고 하느냐 escape라고 부릅니다. 이 escape에 관련된 내용은 우리가 부록 47.6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우리가 이제 따옴표 3개로 묶지 않고 여러 줄로 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문자열 안에 계획문자 역슬래시 N인데 키보드에 따라서 이렇게 원표시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따옴표 3개로 묶지 않아도 여러 줄로 된 문자열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볼까요? 자, 프린트 하고 나서 이제 내용을 적어요. 문자열이니까 이렇게 따옴표로 묶는 거고요. 이렇게 하나의 내용을 썼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줄을 바꾸고 싶은 거죠. 그러면 역슬래시 N 이렇게 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쓰고 싶은 내용을 이렇게 적는 거죠. 따옴표 맞고 가로 닫고 엔터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이제 두 줄로 표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따옴표 3개로 묶어서 여러 줄로 된 문자열을 만들면 줄바꿈이 되는 부분에 이렇게 계획문자가 들어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따옴표 3개 이렇게 썼어요. 네, 그리고 지금 프린트 문장을 안 쓴 거죠. 한번 보겠다라는 거고 네, 그 다음에 하고 따옴표 3개 막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엔터 쳐보세요. 그랬더니 자, 이 문장과 이 문장 사이에 이렇게 계획문자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참고적으로 한글 문자열 출력이 안 될 때가 있는데요. 파이썬 스크립트 파일에 한글 문자열을 넣었는데 오류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오류가 나는 이유는 파이썬 파일을 utf-8이 아닌 cp-949로 저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돼요. 그러면 이럴 때는 스크립트 파일을 다시 utf-8로 저장을 하면 되는데요. 보통 우리가 메모장을 사용을 하여서 이렇게 코딩을 하게 되면 기본 인코딩이 cp-949라서 이런 문제가 종종 생기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메모장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을 이제 작성을 하고 있다. 그러면 메모장에서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눌러주면 화면에 여기에 인코딩이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 크게 볼까요? 네, 여기 보면 인코딩 부분을 클릭을 한 다음에 자, 저장 방식이 몇 가지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utf-8로 저장을 해주면 돼요. 이렇게요. 자, 인코딩 문제를 해결을 하려면 이제 파이썬 통합 개발 환경이나 또는 여러 가지 파이썬 전용 편집기 개발 도구를 사용하면 됩니다. 편집기나 개발 도구는 기본 인코딩이 utf-8입니다. 참고적으로 똑같이 작성한 내용이 파이썬 셀에서 실행한 격과 스크립트 파일에서 실행한 격과 결과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파이썬 셀에 이렇게 프롬프트에서 문자열을 그대로 출력하면 작은 따옴표도 함께 출력이 됩니다. 봐볼까요? 네, 이렇게 하고 하고 이렇게 하고 엔터 치면 이렇게 작은 따옴표도 같이 표시가 되죠. 변수에 넣은 다음에 출력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변수에다가 코리아를 적어 볼까요? 이렇게 하고 엔터 치고 a 좀 보여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자, 이렇게 작은 따옴표도 같이 표시가 되죠. 파이썬 셀에서는 문자열이나 변수를 그대로 입력하면 출력 결과가 문자열이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작은 따옴표로 묶인 문자열이 표시가 됩니다. 네, 스크립트 파일에서는 문자열이나 변수만으로 출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프린트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프린트하고 나서 이것 좀 표시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 따옴표 안에 있는 내용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스크립트 파일에서 프린트로 문자열을 출력해 보면 작은 따옴표 없이 문자열만 출력이 됩니다. 스크립트 파일뿐만이 아니라 파이썬 셀에서도 프린트를 사용하면 작은 따옴표 없이 출력이 됩니다. 자, 무슨 뜻일까? 라고 하면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네, 여러분이 화면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엔터 치면 이렇게 따옴표가 같이 표현이 되죠. 그런데 이렇게 프린트하고 나서 이렇게 내용을 적으면 네, 그리고 엔터를 치면은 따옴표 없이 표시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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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